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? 네! 여러분 엄청 기대합니다! 맑드릴게요 너랑 같이 세이 불게 질러 있는 곳의 파도 위에 눈을 떠 보니 I feelin' brand new 여긴 이상해 It's a final love song It's a final love song It's a final love song 걱정이 됐어요? 많이 별로예요 많이 별로예요 아주 많이 별로예요 왜 그런 거 같아요? 리더님?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안무를 추면서 진짜 여러분 중 한 명인 것 마냥 췄어요 진짜 곧 내가 데뷔를 앞둔 사람인 것 마냥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전달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안무를 추나요? 제가 춤을 출 때 내 동작이 음악보다 빠르다면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리 파트 할 때 있잖아요 가장 정박에 추는 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악을 뒤로 들으셔야 해요 지금 무대가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장점들이랑 파트 분배가 좀 잘못되어 있는 느낌? 일단 지은이는 보컬이 되게 캐릭터가 있고 좋은데 음색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어떤 포인트에서 한 번씩 나와줘야 되게 좋은 보컬이고 오히려 정은이 지금 전체적인 노래의 전 색깔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팀의 효율과 퍼포먼스 퀄리티를 위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파트를 조금만 더 잘 생각해서 짰더라면 안녕